배우 겸 가수 비가 공개연인 김태희에 대해 애정을 나타내 화제입니다. 2일 6집 레인 이펙트를 발표한 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둘이 잘 만나고 있다, 김태희는 힘이 들 때 힘이 돼주고 때론 쓴소리도 하며 믿어준다, 예쁘게 봐달라고 당부했는데요. 이어 요즘은 각자 바빠 데이트를 못하고 있지만 전화로나마 서로를 챙겨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비는 사랑이 일적으로 섞이는 게 싫다며 그 때문에 여자친구의 조언을 듣거나 미리 음악을 들려주는 일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